드디어 저희 집에 이렇게 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완전히 봄꽃인 듯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바로 박하장이랍니다 박하장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필 수가 있어요 정말 꽃 색깔도 어쩜 이렇게 생노랗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꽃 모양도 완전히 별 모양을 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작년 2월달에 토동이네에서 이렇게 심어온 박하장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한 듯 합니다 저희 집에 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로 목질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목질화로 되었고 입장이 얇다 보니까 자기 몸에 물을 많이 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보다 이 박하장은 물만 조금 신경 써서 주게 되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 저 소다만두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지는 못해요 저도 실패할 때도 많고 많이 죽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면서 자라주는 박하장은 정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소다마미 강력 추천해 보고 싶은 이 박하장이랍니다 지금은 아마 박하장이 없어요 봄 되면 이게 박하장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이거 한번 구입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지금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제가 놓게 해서 저희 이렇게 농분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 가지마다 다 이렇게 보면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또 꽃도 이렇게 한번 피워주면 굉장히 오래 간대요 이 꽃도 굉장히 오래 가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박하장이라고 합니다 다른님들이 박하장 하길래 저는 박하장이 뭐지 하초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 박하장이랍니다 이거는 다른 다육이보다 물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된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삽목도 아주 잘 되는 듯 해요 이거 심어서 데려올 때 가지가 하나 잘렸거든요 어디 이 속에 보면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잘렸는데 그 잘린 박하장을 이 화분에 이렇게 그냥 꽂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또 하나의 박하장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삽목도 아주 잘 되고 꽃도 잘 피워주고 저희 집은 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그냥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색인데 이게 또 토동이네 농장에 있는 거 보니까 가을 단풍처럼 예쁘게 물도 들어요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저는 이 박하정을 정말 강력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워주죠 꽃이 한 번 피면 두세 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꽃봉오리를 시작해서 보면 지금 저희 집에서도 지금 이게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데 꽃도 한꺼번에 다 피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워지니까 진짜 꽃은 오래도록 볼 수 있을 듯 해요 그래서 저 소나맘이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에게 강력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키우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물만 조금 다른 달이기보다 물만 조금 더 주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이 박하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저는 그래서 물 줄 때 위에서 안 주고 그냥 저면 간수를 해요 모든 다육식들도 그렇고 다른 이런 야생화들도 그냥 위에서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면 간수를 하면 골고루 물이 흙 속에 스며드니까 어떤 줄기 하나 소홀하지 않고 다 골고루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저면 간수 위주로 물을 주고 있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 어때요? 박하장 진짜 매력 있고 너무 예쁘죠? 박하장 한번 꼭 키워보세요 이렇게 예쁜 박하장 오늘 소나맘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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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l financial